안녕하세요 히어로켓던 제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켜죠 이번에 열리는 제 100회 전국제전 개막식에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엄청 빡세게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집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개막식! 오늘! 그 현장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해볼게요 오늘은 당일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메모레모 김을 만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너무 좋네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닌자 거북 죄송해요 끝! 네! 닌자 거북!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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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떠들어 오해주면 돼요, 히! 히히히히히! 어? 어? 로? 노! 노! 해 드립니다! 편집해주세요! 로! 로! 캣캣캣캣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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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리 오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님이요! 대장님! 대장님!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생이세요? 맞아요, 두 번째 출연이에요! 한영대 친구들! 아리쌤한테 친구! 여기서 나한테 또 치워! 안녕하세요, 자연인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자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업체! 안녕, 이라고! 이게 네모야, 저기 나와야 되는데! 나 오늘처럼 몸부로 시험해! 야, 친구들 알바를 해보셔야 돼! 여자마자 밥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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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여기는, 여기가 업무가 알바지! 여기가, 주문중이면서, 자랑해, 이만큼! 반주 이만큼! 너무 좋다! 왜? 차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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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계속 사이다, 걸어다니서, 정말 그것도 이렇게 통화해야 돼! 자, 굉장히 유튜브를 보면서 완식을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신데, 소금이 이래야 돼요! 다는 소금을 다 이 모양이에요! 다는 소금을 다 이 모양이에요! 다는 소금을 다 잘랐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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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모시 들%. 네, 예스, 오늘의 당첨이 무엇인가요? 뭐. 뭘까요? anticip세, 여러분. 네모내모 petit에 걸렸습니다. 두께만 먹어 먹자 보세요. 네모네모 빔에 걸려줬습니다. 당신들. 서울라이트한테 밤에 받은 지다바디아트 멋진 지다바디아트 지다바디아트 언니 진짜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지다바디아트 원래 제가 아까 그거 아시죠? 오잉 씨도 진짜 망가인하게 다 살아왔는데 히즈 진짜 망가인하게 다 살아왔는데 히 히 아니 그럼 다른 걸로 해주세요. 다른 거 다행히 제 정체전 전 전 좀 만들어놨으니까 가져가 하하하 정말 싫어. 고기 쪄서 애미야. 너무 싫어. 원래 진짜 잘하는데 까먹으니까 넌 탈락이야. 뭐야 지금 못했는데 넌 해봐. 우리가 얼마 전에 콘텐츠를 했는데 마리쌤이 이제 한양대 국민대 경희대를 가시잖아.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백제의 좋은 점을 지금 얘기해주세요. 백제를 뭐를 못하고 저희 백제예술대학교는 일단 저렇게 백제는 백제는 백제 오시면 주량이 좋아요. 주량이 좋아요. 저는 맨날 테이블 밑에 흘러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춤추는 광경이 아이들이 수명이 저를 대놔주고요. 거기 말해요. 나 도대체 몇 번 말해요. 이렇게 춤추는 광경을 그냥 길 지나다니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열개치, 징개치가 있어요. 그거 맛있고 메시칸이 있고 꿀떡볶이를 드셔야 돼요. 소라이드로 꽉 찍어가지고 근데 뼈고 어떻게 하면 백제를 갈 수 있죠? 어 수시에 붙으면 저는 총 쌌는데 갑자기 합격됐어요. 무슨 총? 빵빵빵만 이렇게 여러분 백제를 가시면 총을 쏘세요.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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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연을 앞두시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즐거워요. 공연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막 박혀있다. 여기가 계속 떠올리기 때문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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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사람 안 튀어 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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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산 산이 귀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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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아저씨인가? 어. 홍이 아저씨 온다. 홍이 아저씨. 저한테 피아노씨에 잘 통화해. 저희는 이제 반응 대기를 하러 갑니다. 마지막 대기. pup이 너무 쉽다. 어? ётся. 저희는 이제 부연해요. 잘어치다. 뭘? 넘어지지 마시면 안 되죠. 세상에. 하나 더 깨고. 그날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뛸 수밖에 없었던 청렴 1948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으로 올림픽 무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해 그렇게 대한민국 스포츠는 굵직한 1982년 프로야구 1991년 지바 세계 공식 주제가였던 손의 손잡고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시 감상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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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는 하는 내내 너무 벅차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월계수는 최고였어. 월계수는 욕반했잖아. 마지막으로 너무 불빛 다 흘리던데. 우리 다같이 손 잡았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그때 순간 너무 나 마지막에 어슬랐는데 태민 때문에 쏙 떨어졌어. 아가복을 힘들죠. 정말 벨목수 벨목수 펜목수 이거 지으세요. 네 펜목수 우리 펜목수 때 만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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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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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 jest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